먼저 인기가스공로상 문준형 씨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가스공로상 문준형 귀환은 한국가요공로본화예술대상 시상식 집행연예가 주최하고 한국가요작가협회가 구원하는 시상식에서 올해 인기가스공로상 수사가 선정되어 있기에 임패를 드립니다. 2012년 12월 10일 한국가요공로문화예술대상 시상식 집행연예 여러분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인기가스공로상 무대입니다. 문준형이 부릅니다. 보고 싶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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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서 사랑하고 갚신뿐이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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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